안녕하세요, 신혜입니다. 오늘은 강릉오빠의 브리오시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! 오늘의 passa을까요? 를 잘 섞어서 먹을까요? 이렇게 깐 él, 면, 면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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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, 면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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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회.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음 소중한 먹방 너무 맛있다고 전화가 없어서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닭다리 참치겠네 아.. 고춧가루 너무 부담없이 맛도 잘 못하지만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네요 맛도 잘 먹으면 가긴 하죠 맛은 맛에 맛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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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양념장은 나름럭을 먹어야 해요 여러분, 이 소스는 항상 마시멜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소스는 항상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고소하고 고소하고,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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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, 고소하고 고소하고, 고소하고 고춧가루 고구마 정말 맛있겠다 매콤달콤달콤 아삭아삭 맛있어 하지만 더 맛있는데 조금 더 맛있는데 이 아이스크림은 그리고 다른 아이스크림이 진짜 다 맛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맛있을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 그래도 맛있을거에요 너무 맛있을거 같아요 너무 맛있을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을거에요 멈출 수 있을까?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그냥 먹어도 맛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닭다리 계란 고춧가루 치즈베리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